안녕하십니까 올해 3월 5일 날 시행했던 전기기사 1위 시험 전기자기학인데 시험 보신 분들 잘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론교제, 전기자기학 기본이론교제 그 이론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상중화 난이도를 이렇게 판단해 보니까 에너지 구하는 것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82년도인가 아주 오래전에 나온 문제인데 그것을 약간 수치만 바꿔서 나왔고 그것이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전자장에서 그 방향, 자계와 전기의 그 방향, 크기관계 이것도 내 강의 중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것이 나왔고 그래서 약간 어렵다면, 난이도가 좀 상해숙한다면 그 두 개 정도 그리고 이번엔 단순하던, 약간 복잡하던 계산 문제가 11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그 계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당황했을 거예요 대개 한 계산 문제가 5개, 6개 정도 나오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에 11개가 나와가지고 물론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서술형은 평양 문제가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난이도 상중화로 한다면 상이 하나 내지 두 개 정도,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하정도,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한 문제가 한 12문제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중급인데 그래서 한 70점, 예를 들어서 동강 그 기본 이론 교재를 펴놓고 동강을 펴면서 중요한 걸 언드라인 및 메모하면서 공부하신 분들 그리고 거기에 그 적중 실전문제 이걸 반복적으로 보신 분들 그 후에 아마 766 기출문제를 최근 거를 좀 이렇게 보신 분들은 뭐 70점 이상을 부담없이 이렇게 취득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진행을 봅시다 1번 문제는 면적이 0.02 제곱미터 자, 이걸 항상 제가 간주했지만 이 수식 같은 거를 문자 기호로 우리가 익혔기 때문에 자, 면적을 S로 써줘요 제곱미터 간격, D미터 우리는 미터법이니까 MKS 단위계 미터, 질량, 킬로그램, 시간, 세컨드 MKS 단위계 그리고 공기로 채워진 공기입니다 그러면 공기라는 것은 비유전율이 1이니까 진공의 유연율만 생각하자 그런 뜻이야 헤러포미터 평행판 커페시터 콘덴서 또는 커페시터 동의어입니다 커페시터 또는 콘덴서 1,980-6승 쿠름의 전하 전하가 주어졌어요 충전시킬 때 두파사에 작용하는 심의 크기는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전하를 충전했다 그러면 에너지를 지금 저장하고 있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를 판단해야 돼 에너지를 구하는 식 여기에서 면적 간격이라는 것이 주어지면 정전용량 C를 구할 수 있어요 정전용량 C를 구할 수 있고 Q니까 에너지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됩니까? 2C분의 Q제곱이 되겠죠? 여기서 정전용량 C가 어떻게 됩니까? D분의 에피론제로 S가 되죠? 이 값을 여기다 넣어서 정리하면 얼마가 되죠? E에 에피론제로 S분의 D에 줄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심고하는 식 뭐가 있죠? 심은 여기서 심은 우리가 이 평행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대치상태로 축적이 되면 흡인력이 작용을 해요 그죠? 흡인력이 작용하면 간격이 좁아지는 방향 흡인력은 간격이 좁아지는 방향 따라서 간격이 좁아지면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 그래서 심의 방향은 에너지가 감소하고 즉 간격에 대한 에너지의 변화율이죠? 감소율 그러면 D를 D로 비분하면 1이 되니까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2에 면적분의 전하제곱이죠? 그래서 뉴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방향은 흡인력 마이너스 우리가 전기력에서 마이너스는 방향인데 마이너스는 흡인력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여기다 숫자만 대해보면 되겠죠? 심은 크기만 따져요 마이너스는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이 심의 방향이다 이런 뜻이고 즉 흡인력을 의미하고 Q가 얼마입니까? 전하가 전하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6승의 제곱 2배의 진공의 유전률은 주어지지 않아요 왜? 이건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이니까 그래서 얼마죠? 8.854 마이너스 12승 또 면적이 얼마가 돼요? 면적이 0.0입니다 그럼 이거 제곱하면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12승이니까 여기 지워지는군요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12승 12승이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이걸로 나눠서 처리하자 그런 뜻이야 그런데 이걸 계산하면 제가 계산기로 정확히 계산했어요 2.823이 나옵니다 2.823 그래서 여기에서는 2.83이 가장 가까우니까 1.83이 답이 되겠는데 일단 계산하면 2.823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 계산한 사람이 잘못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번이다 그런 뜻이야 이런 문제는 중급에 속하는 문제야 그렇죠? 첫째, 정전용량 구하는 식 에너지 구하는 식 힘 구하는 식 이렇게 두세 개가 연결이 되는 문제 이런 것은 중급 이상 난이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정전용량 구하는 식